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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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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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경북 예천 용궁역 영문없이 정차만 하는 간역입니다 역근처 5일장을 맞은 용궁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거리가 한산했습니다. 간단히 식사할 곳을 찾다가 아주 멋들어진 중식당을 만났는데요. 근데 오늘 장사를 안 하시는지 좌판 할머니만 계셨습니다. 여기는요? 맛있어요? 뭐가 맛있어요 여기? 여기 짬뽕 뭐 냉호동 다리는 냉호동 다리는 생강의 다리는 장기름떼끼가 뭐 뭐 하나 파서 추우신가 보다 이게 네 추워요 아이고 꽃감은 어떻게 해요? 꽃감 주세요 꽃감 주접 하신거에요? 예예 꽃감 맛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만 이렇게 생겼네 이거는요 여기 빛들 빛에 말라가지고 이거 묶여 전화 드릴게 네 오 오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사는게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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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꽃감 할머니 덕에 좋은 정보 알게 되어서 여기 교동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먹을 수 있죠? 네 메뉴판인데요 밥과 요리는 없이 기본 면만 팔고 있었는데요 좀 특이한 메뉴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냄무동 돼요? 네 그럼 냄무동하고 매운면 이렇게 좀 주세요 네 네 하나씩이요 네 널찍한 공간에 4인용 테이블 5개와 2개의 방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없이 연중 모유입니다 어머니께서 주방 촬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어머님이 다 만드세요? 어? 주방장 안계세요? 아 주방장이 어딨어? 내가 다 하지 내가 주방장인데 아니 아까 배달도 하시던데 아 배달 멀리 안가지 가까운 데는 직접도 하시고 네 여기 서빙도 하시고 혼자 다 하시네 이거지 한 번 저기 돌라고 하면 해줘야지 아 그 사람들도 상상하고 이래가 하면 뭐 올리기 있잖아 네 만들고 서빙하고 배달하고 혼자서 척척 다 해내시는 완전 원더우먼 할머니이셨습니다 먼저 매운면 채소를 먼저 볶으시다가 특제 간장 슝 어머님 손이 곧 저울 돼지고기도 슝 계란도 풀어 넣으시고 살살살 볶으시다가 어디 가셨죠? 면발 뽑으십니다 혼자서 바쁘시지만 아주 물 흐르듯 몸이 기억하는 자연스러운 손놀림 몸이 기억하는 자연스러운 손놀림 또 볶으시다가 이번엔 또 어디 가시죠? 시금치 가져오셨군요 여기에 또 비법 육수 넣어주시고요 숟가락 숟가락 손목이 아파 예전처럼 웍은 못 돌리신답니다 시계보다도 정확한 어머님의 명품 느낌 레시피는 온전히 어머님의 50년 감입니다 홍합 홍합과 오징어 등 해산물 넣어주고요 이때 예사롭지 않은 어머님의 눈빛 면이 다 익은 모양입니다 열차가 맞다고 하네요 매운 면과 냉우동 면발 굵기가 달라서 따로 삶으십니다 정말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투하 이거 먼저 해줄까? 매운 면 네 그 틈에 또 칼국수 확인하시고 진짜 마지막 맛법 소스 이제 다 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벌써 침 500cc 쭈르르 매운 면 완성 예 이어서 냉우동 계속 준비해 주셨는데요 매운 면 빨리 먹고 싶어 여쭤봤습니다 오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? 네 오 예 잘 먹겠습니다 딱 봐도 매콤해 보이는 매운 면 딱 봐도 매콤해 보이는 매운 면 마나님께 토스 딱 맞으시겠죠 딱 맞으시겠죠 네 진작 그러고 했는데 고기만 해도 맛있고요 이래봬도 50년 전통의 손맛입니다 매운 면 월간 예 왜 어짜 어 오징어 뭐야 으 잘 치다 으응 여기 크게 드러나 으으 짜릿짜릿 으음 으유 으흐흐흐흐흐 면치비기 불가 맛있게 매운맛이냐? 매운데 계속 땡기는 맛이야 맛있게 매운맛이냐? 볶음짬뽕하고 또 다른 아주 오묘한 맛이었는데요 오삼불고기에 우동사리를 넣은 느낌? 고맙습니다 냉우동도 나왔습니다 냉우동 어머님만의 비법 육수로 만든 냉우동이랍니다 부추와 오이, 계란지단이 올라간 냉우동 겨울에 맛나니 더 반가웠습니다 이야... 너무... 해보다는 맛인데? 멸치도 아니고 특이하다 맛이 가스오브시름 간장맛도 계란 또 부추 오이 자.. 자... 자자자자... 자 한번 자라 먹어볼까? 여기 길어서 털려야돼. 여기 길어서 털려야돼. 와,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. 음. 슈퍼우먼 어머님의 매운면과 냉우동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천 용궁에 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.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색다른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